11만 11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호전시럽입니다. 호전시럽의 테마는 패션 슬래시 의류가 있습니다. 호전시럽, 은, 는 동사는 스포츠 의류 및 고기능성 의류의 제조, 판매, 수출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글로벌 브랜드의 OEM 방식으로 의류를 공급하며, 언더아우머, 머제스틱, 에스레터, 퍼네틱스 등이 주요 거래처임 스포츠 신발에 활용되는 가죽 생산을 위해 피티 더해와 레더르스테리를 설립하여 인도네시아 내에 나이키, 어디더스 등 주요 신발 브랜드 현지 공장에 생산 공급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85년 3월에 설립되어 스포츠 의류 및 고기능성 아웃도어 의류의 제조 및 판매,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7년 2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대시 스포츠웨어 및 아웃웨어 분야에서 글로벌 브랜드의 OEM 방식으로 의류를 공급하고 있으며, 주요 거래처로 언더아우머, 에스레터, 퍼네틱스 등이 있음 대시 2019년에도 원단 파지 방법과 장치, 의류 생산 최적화 시스템, 다품종 소량 의복 생산 모듈화 시스템 등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기반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 완료 재무 대시 해외 생산 공장 이전에 따른 의류 제조 부문의 부진에도 의류 산업의 회복세로 의류도 소매 매출이 큰 폭 증가한 가운데 가죽제품 제조 부문 매출이 증가한 바 전년동기 대비 매출 급증 대시 매출 급증의 영향으로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된 바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였으며 기타 수지 저하, 법인세 비용 발생에도 순이익 역시 흑자 전환하였음 대시 주요 고객사인 노스페이스, 언더아머 등의 견조한 수주 증가다. 기대되며 룰루레몬, 맥팩 등 신규 바이어 증가, 스마트 팩토리 사업 추진 등으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상승 전당. 2022년 10월 28일 기준 장마감. 호전시럽의 시가 총액은 66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호전시럽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922위입니다. 호전시럽의 상장 주식 수는 974만 9,900여든 내주입니다. 호전시럽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호전시럽의 퍼은 3.0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0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6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3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408원을 보여주었으며 PBIO는 0.7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22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O가 BPS는 각각 0.52배, 1324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6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93번지억원, 15억원, 20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7번지억원, 마이너스 175억원, 118억원입니다. 호전실업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52번지 08% 쌓인 이고 유보율은 2865.44%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68.40이며 전일 대비해서 20.38-0.8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7.63이며 전일 대비해서 7.46-1.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전실업의 2022년 10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8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930원보다 8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78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호전실업의 종가는 6850원이며 주가가 호전실업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전실업의 종가는 6850원이며 주가가 호전실업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호전실업은 거래량 3만 2,208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23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1만 2,821주, 키움증권에서 3,100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161주, 미래의세증권에서 2,117주, 하나증권에서 2,09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증권에서 5,350주, 키움증권에서 5,101,9주, 제이피모간에서 3,629주, NH투자증권에서 2,74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10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9,201,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4,539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패션 슬래시 의류 관련주 호전 실업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을iz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